신바람 새싹칼슘제를 소개합니다. 신바람 농자제 1533-5931 보증성분이 수용성 석회 17%인 신바람 새싹칼슘은 고온기 칼슘결핍 장애를 예방합니다. 판매하는 제품은 원액상태로서 1대 1000 비율로 꼭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 10리터 기준 약 2000평, 20리터 기준으로 약 4000평 면적에 사용가능하여 경제적인 상품입니다. 토마토, 배추, 오이, 과일 등 다양한 원예농사에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. 이번 원예농사에는 신바람 새싹칼슘으로 경제적으로 준비하세요. 새싹칼슘제를 물에 희석하여 골고루 살포하시면 됩니다. 과체류, 엽체류, 구글류는 심으신 후 약 열흘 후 살포해주세요. 추가로 필요시 일주일 간격으로 4에서 6회 살포해주세요. 신바람 농자제 1533-5931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신바람TV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